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이 오늘로 꼭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일정이 빠듯한데요. 특히 정치 신인들이 힘든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 정당별로 경선 지역과 단수 추천 지역 발표가 잇따르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말쯤 본선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오늘 경선 지역 35곳과 단수 추천 지역 27곳을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과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경선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춘천은 김진태 후보와 이수원 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고, 속초고성양양도 정문원 이양수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지난 7일 확정된 원주-갑을 선거구까지 도내 4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경선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강릉과 동해 3척, 홍천, 철원화천 양구 인재, 태백 횡성 평창 영월 정선은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져 예비 후보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경선 후보자와 단수 추천 지역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춘천 선거구는 허영 후보와 황한식 후보가 공천권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원주-의랜 송기현, 강릉 김경수, 동해 3척 박응천,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장승우 후보가 각각 단수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앞서 원주-갑은 권성중 박우순 후보의 경선 지역으로, 홍천, 철원화천 양구 인재는 조일현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유일한 경선 지역인 춘천의 경선 룰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현장 투표와 인터넷 투표, ARS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인데, 도내 지역 두 곳 모두 단수 후보여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정당에 경선 결과가 나오면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 주 말부터는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김영수입니다.